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고! 인물? 인물 잘 몰라요, 저. 제가 아는 그 인물 맞나? 그 사람들? 맞아. 다산, 자갈 공명만 이런 거 아니야? 막 재갈 공명만! 이거 아, 나 진짜 모르는데? 이거 카운트 잘해주세요! 하나, 둘, 셋! 카운트 스토스! 와! 진짜요? 진짜요? 왜요? 게임이라도 해보자, 한 번. 저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연준이 형. 연준이 형도 있네. 형이 왜 거기서 나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아이언맵.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와, 이런 거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김종국 님. 김종국 님. 김종국 님. 김연경 선수 님. 근데 그분 실명, 그게 뭐예요? 아이언맨 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니야? 아, 아이언맨 선배님. 로버트 다우니어 주니어. 아이언맨 선배님. 심지어 토니 스타크도 아니라 아이언맨이란 말 한 게 있는데. 아이언맨. 심지어 아이언맨 숙수도 안 입고 있었어. 아이언맨 선배님. 아이언맨 선배님. 아이언맨 선배님. 헐크 선배님. 헐크 선배님. 헐크 선배님이 저번에 벌크업 좀 쓰더라고요. 헐크업? 네, 헐크업. 헐크업. 벤치프레스 다툼. 벤치프레스 다툼. 벤치프레스 다툼. 다툼. 3대가 한 50톤진만. 오케이, 오케이. 재밌다, 이건 재밌어서 좀 더. 재밌어서 하고 싶다, 이거. 한번 더 할게요. 오케이. 나부터? 나부터. 마음이. 아, 마음이야? 이제 하다 하다 개를 알아봐. 잠시만. 잠시만. 저 인이 무슨 인이에요? 사람 인자 아니에요? 인물 아니에요. 인물 아니에요, 그거. 건물 퀴즈 아니에요. 건물, 건물 퀴즈인데. 야, 나 깜짝 놀랐네. 나 이제 개까지 알아본다. 와. 맞춘 게 더 신기하다. 아니, 저 사진이 좀. 아니, 백성에다가 검정콩 3개 박아놓은 것 같아. 우영웅! 우영웅!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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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박은빈. 박은빈님. 우, 두두, 영, 우. 동, 두두, 두드라미. 하. 네. 일단 끝까지 해보면 안 돼요. 정답. 페이크업! 페이크업! 아, 네. 민경훈 님.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오, 비. 오, 비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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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센저. 진센저. 비센저. C. C. MIRSI. 데시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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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전. 개인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진짜. 오케이. 다음 좋아할게요, 그러면. 쟤 평소에 너무. 쁘럽게 먹어. 겁나 잘 흘리고. 흘리는 게 반이야. 안 치우고, 그거를. 뒷담까지. 그거 압담이야. 아니, 너 뒤에 있으니까 뒷담 있어. 뒤에 있으니까 뒷담 까고 있네. 뒤에서 하는 압담. 빨리 가. 뒤에서. 제이홍이 파이팅. 제이홍이 파이팅. 제이홍이 가자. 도전. 제이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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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안. 제이홍이. 제이홍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언제까지 먹는 거야? 너무 잘했나? 감사합니다. 오케이. 제가 이거 가져가서 먹고 있을게요, 저기. 몰래 먹어야지. 다들 안 주셨나요? 네. 오케이. 갑니다. 시작. 갑니다. 끝. 더 할게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근데 이거 조금 약간 공정성에 어긋나요. 점점 빼기 힘들잖아요. 아, 그렇네. 아, 이거 좀. 잠깐만요. 갈게요. 너무 쉬운데요? 손흥에게 다 집중될 수 있게 전 금방 할게요. 바로 갈게요. 갈게요. 오케이. 어, 벌써? 끝. 어, 끝. 오케이. 어, 끝. 오케이. 뭐야? 이 정도면 해. 아, 아픈데? 레밀, 레밀, 레밀. 아, 격축하셨어요. 내가 하셨어. 잘 격축하셨어요. 잘 격축하셨어요. 아, 마지막에. 나. 도전으로 가져왔어요. 뽑을게요. 만들기! 이야, 그렇게 와. 정말 해, 종이. 네. 오늘 들어와서 이제 에나클라그 찍어야 되는데 그래도 재밌네요. 상품도 받고 좋네요. 네. 어떠신가요, 제이 씨? 오늘 의류를 두 개나 받으셨어요. Wow, 부럽다. 제이크랑하고 나랑 감사해야 해요. 내가 더 말할.. 내가 더 말하셨으면 없어서, 나랑 제이크랑. 너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100만 원 고릅니다, 아잉. 됐습니다. 네, 100만 원이라는 엄청 큰 돈에 이게 꼭먹으러 받게 돼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요. 네, 운이 따라주는 날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 알까기에서 한 번 크게 먹어가지고 네, 뭘 살지 고민 좀 해보고 네, 사고 나서 후기 올리겠습니다. 오늘 밖에 못 나가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는 촬영이었고 예스! 저는 에어팟과 버즈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똥차는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네요. 좋습니다. 안녕!